자 반갑습니다 통합과학 가르치는 신승환입니다 오늘 우리는 통합과학 실전이다 이 오리엔테이션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강의는 누가 들어야 되냐 통합과학의 완자 혹은 프로를 수강 학생들이 들으셔야 됩니다 프리 정도 듣고 문제나 풀어볼까? 이러고 들어오시면 뭔 말인지 모르고 두드러 맞다가 그만둘 수 있다 조심하시고요 제 생각에는 프로는 무조건 들으시는 게 좋고요 완자가 프로보다 난이도가 조금 낮잖아요 그래서 완자 듣고 들으면 조금 버거울 것 같아 이거는 본인이 선택하셔서 시간에 맞게 학습계획을 잘 설정하시고요 두 번째는 통합과학 만점을 위해서 문제풀이가 필요한 학생들이 들으시면 됩니다 학생들에게 현장에서 수업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학교에서 배우는 수업과 시험지를 받았을 때 그 괴리감이 되게 크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잘 이해했어 이 정도면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들어 그런데 갑자기 시험주에는 내가 풀 수 없을 것 같은 문제들이 등장을 한단 말이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건 중간고사로 보기 전까지는 모르는 거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조금 보수적으로 많이 어려울 거다라고 생각하고 시험을 준비하시는 게 우리가 예방에 좋습니다 그래서 통합과학 만점을 위해서 높은 난이도와 많은 양의 문제를 풀고 싶으시면 이 강의가 아주 적합하다 기본과 심화, 기본도 잘 아시고 심화 문제도 풀어드릴 겁니다 그리고 가장 어려운 문제, 시중에 나와 있는 문제 중에 가장 어렵다고 판단되는 문제들도 전부 풀어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내가 원한다, 니즈가 있다 라고 하시면 이 강의가 분명히 도움이 될 거다 이 강의의 특징은 개념 설명은 거의 하지 않습니다 문제를 풀어 나가면서 우리가 이런 거를 배웠었지 이런 얘기는 할 수 있지만 대부분은 문제풀이로 구성이 되고요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에게 권장드리는 학습 방법도 문제 쫙 풀고 강의 1번부터 20번까지 다 듣고 이런 경우 별로 바라질 않아 제 생각에는 문제를 풀고 틀린 부분만 골라서 듣는다든가 아니면 문제를 풀었는데 내가 이제 맞추긴 했지만 이게 제대로 맞춘 건지 그냥 신내림을 받아서 맞춘 건지 잘 모르겠어 그러면 강의를 보면서 아 이 문제는 이렇게 풀었어야 했구나 이런 접근성이 좋았겠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받아들여 가시면서 이 문제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총 문항 수는 800문항 이상 있고요 스튜디오 강의로 진행됩니다 50분씩 총 36강인데 얘도 역시나 마찬가지지 나누기 4를 하시면 한 학기 한 분기 분량이 한 9강 정도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활용하시면 됩니다 사실은 얘는 강의도 물론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지의 역할로서도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둘 다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강의의 모토는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개념을 다시 리마인드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배웠던 개념들 프로가 됐건 프리가 됐건 완자가 됐건 열심히 배웠던 그 개념들을 이 문제를 실제로 어떻게 푸는데 활용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에 집중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강의에 비해서 양도 많고요 난이도도 꽤 높아요 특히나 개념 필수 문제 같은 경우는 평범해 이제 고등학교 1학년에게 평범한 문제들이 있는가 하면 여기에 실려있는 고난도 문제들은 난이도가 여기보다 어려운 게 있을까 싶을 정도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마음 단단히 먹고 들어오셔야 돼요 자 교재 구성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1단원, 2단원, 3단원, 4단원 이렇게 있잖아 그러면 얘네들의 소단원이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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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눠지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얘가 이제 중간고사 범위라 치면 이 소단원 한 단원에 백문항씩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백문항, 백문항, 여기는 70, 70, 70 이렇게 돼 있고요 백문항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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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백문항 이렇게 담겨 있다 여러분들이 한 학기 때 수행해야 되는 거는 200문항 내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얘네들을 필요한 부분만 적극적으로 골라서 문제를 풀이하셔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교재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됩니다 교재가 총 두 권이 갈 거야 하나는 개념 필수 문항과 고난도 문항이 들어있는 문제지가 하나 갈 거고요 같은 두께의 해설편이 한 권이 또 갈 겁니다 총 두 권을 받으셔야 되는데 개념 필수 문제는 난이도가 쉬운 편이야 얘네들은 교육청 모의고사를 변형해서 문제를 드리는데 보통은 고1 교육청 이건 뭐 당연하죠 고1 통합과학 내용이니까 당연히 한다 여기에 있는 고2, 3월 교육청은 뭐냐면 우리가 3월 모의고사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전 학년에 배웠던 것들이 시험에 출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에 물화생지라고 써 있긴 하지만 통합과학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문제들도 제가 전부 다 발췌해서 필요한 부분들은 다 실어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시된 자료를 해석하는 능력이 모의고사 문제에서는 가장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단답형이나 내신용 문제들보다는 이런 모의고사 문제들이 훨씬 더 퀄리티도 좋고 우리가 생각할 꺼리들도 많아요 됐지? 두 번째는 고난도 문제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문제를 공부 좀 열심히 한 친구들은 그냥 문제만 봐도 이게 절대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게 바로바로 느껴질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들은 물화생지 1, 2, 1도 있고 2도 있습니다 통합과학에 2 과목이 되게 많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1과 2의 모의고사 변형을 제가 실어놨고 아마도 고1 학생들인데 물화생지 1, 2 과목에 있는 문제들이 변형돼서 들어갔잖아 그래서 시중 문제 중 난이도가 엄청나게 높을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배우지도 않았던 물화생지 1, 2에 나오는 배우지도 않았던 것들이 등장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문제를 선별할 때는 지역적 내용이라 못 푸는 문제가 아니라 통합과학 내의 사고를 요구하는데 이 사고력 자체가 굉장히 깊은 거죠 그래서 단순하게 그냥 띡띡 이렇게 나오는 형태가 아니라 우리가 배웠던 개념들을 적재역수에 잘 활용하셔야만 문제를 풀 수 있는 경우가 그렇게 난이도가 높아야 우리가 속된 말로 맛있게 맵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역적 내용은 안 넣고요 깊은 사고력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고2, 고3 수준의 사고력이 필요한 문제들이 들어있을 겁니다 자 마지막은 해설지입니다 해설지 보시면 이게 아까 실려놓은 기본 편이고 이게 고난도 편이잖아요 그러면 해설지가 하나 더 가요 그래서 이렇게 다 돼 있어요 검은색은 문제에서 중요한 포인트 빨간색은 보기나 자료 해석하는 데 중요한 포인트들 그리고 답까지 이렇게 다 체크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고난도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이도가 높기 때문에 풀이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죠 그래서 풀이 과정을 하나만 드리는 것도 아니야 이 문제를 이렇게도 풀 수 있고 저렇게도 풀 수 있다 뭐 하나 두 가지 방법들을 제시를 하고요 만약에 본인이 이해도가 깊다면 둘 다 적절하게 잘 활용할 수 있는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 강의를 활용을 하실 때는 문제를 쓱 풀어 그 다음에 해설지를 보고 이해를 먼저 해보는 거예요 근데 해설지라는 게 어쩔 수가 없는 한계가 있잖아 얘가 이제 서면으로 돼 있다 보니까 과정이 아니라 그냥 되어 있는 결과만 보는 거야 그래서 이것만 해도 웬만한 문제들은 전부 다 이해를 하실 텐데 그래도 정확한 순서와 서순과 이때 필요한 사고력이 필요하다면 그때 강의를 틀어서 저라는 사람이 앞에서 어떻게 풀고 있는지를 보시면 아마 충분히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념 필수 문제 뿐만 아니라 고난도 문제까지 전부 다 해설이 다 달려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본인 스스로가 할 수 있는 자습서의 기능을 저는 바라고 만든 교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활용 많이 하시길 바라요 자 해설편은 문제풀이는 당연히 해드리고 보기 수정이나 변형까지 다 실어놨어요 그래서 뭐 디귿번 보기에 이런 것들이 이렇게 바뀌면 어렵습니다 라고 하면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제가 실어놨고 아니면 문제에서는 기역, 니은, 디귿에서 물어봤지만 여기서 만약에 하나를 더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 그럼 뭐 리을 이렇게 해가지고 보기를 하나 더 추가해 놓는다 이런 형태도 해놨으니까 한번 꼭 보시길 바라요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필수적인 개념, 주요 개념은 짧은 시간이지만 강의 내에서 다시 정리를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지나가는 길에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쉬운 문제는 빠르게 빠르게 처리하십시오 본인 수준에 맞게 본인에게 너무 쉬운데 그걸 하루 종일 듣고 있는 건 의미가 없는 거거든 그래서 쉬운 문제는 빠르게 빠르게 처리하시고 본인 수준에 맞아서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런 것들은 해설지를 보시거나 강의를 통해서 해결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교재의 목적은 자기주도적 학습 교재로 활용하길 바랍니다 되겠지? 막 그 강의 계속 듣고 있으라는 얘기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활용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 자 이렇게 해서 실전이닥에 대한 오리엔테이션도 모두 마쳐왔고요 실전이닥 교재와 문제들을 통해서 본인들이 훨씬 더 다양하고 깊은 사고를 요구하는 문제들을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되겠죠? 자 오늘도 공부하느라고 고생 많으시고 수업을 통해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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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